랩지노믹스 매수가 2만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랩지노믹스 작년 7월달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좀 바닷건입니다. 13,500원 선까지 찍고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암신약 개발 업체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현재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17,6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 2분은 2만원의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간신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단키트가 사실은 주 성장 모멘텀이었습니다. 시즌이나 랩지노믹스 작년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한 상승이 있으면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 중에서도 핵심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효과창을 보니까 18,000원 실시간의 묘미가 효과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8,000원과 17,950원에 대량 매도를 걸어놨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허매도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나쁘지 않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효과일 때는 오히려 긍정이다 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차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2만원 자리에서 왜 부담감을 느끼냐면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은 매물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감과 함께 매수했던 분들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실현하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차 반등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매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본전 2만원 언저리, 2만원 근처를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3,200원을 제시 드리겠는데 저점이 깨지게 되면 더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접근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랩치노믹스 2만원대에서 좀 물량이 많이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 부근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 정도로 설정해 보시고요. 또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역시 꼭 지키면서 대응해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매수가 2,460원, 비중 5%인데요. 앞으로 의류 소비 회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샀는데 기업 전망과 차트상 어떨까요? 팔고 다른 걸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데즈 컴바인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 2,46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의류, 좀 소비 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의류주들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전문가님 코데즈 컴바인은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의류주들이 약세 흐름은 좀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백화점이라든지 혹은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의류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턴우라운드, 경기 회복이 됐을 때 어느 패턴이 갈 수 있을까라는 답변이 나왔을 때 의류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코데즈 컴바인은 의류 관련주는 아닙니다. 품절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시장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양지사라든지 시민을 하섬의 코데즈 컴바인은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품절주로서 매력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펀더멘탈 과정에서 크게 부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시가 총에 900억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매수당가가 2,46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3,000원까지 다시 한번 턴우라운드 나올 때 이 종목은 좀 매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습성적으로 자꾸 윗꼬리를 달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다중바닥 자리였던 2,180원 정도 자리를 드리겠는데 2,180원보다 3,000원을 기대하면서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덴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의류주보다는 품절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품절주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고요. 충분히 3,0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목표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2,18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세종공업 1만 1,500원의 매수에서 5%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계속 떨어졌는데 혹시 추가 매수하면 본전은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주 또는 이제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관련주로 여겨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현재가 9,59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만 3천 선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단기간에는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고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름이 촌스러우면 잘 안 갔습니다. 아, 그래요? 뭐 공업 뭐 이러면 근데 요즘은 이름이 촌스러우수록 잘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부채비를 굉장히 좀 높습니다. 제조업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적인 부분들보다는 기대감이 먼저 앞서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가 슈퍼사이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 잘 갈 수 있는 흐름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형테크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세종공업도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2250원에서 13,000원이면 약 6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시고 타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의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손실구간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종목 교체하셔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적 접근이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로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대인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 매수가 4만 1,700원 비중 20%입니다. 너무나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E&D 같은 경우에는 기초 소재 기업이네요. 또 최근에 또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4만 원선 이상까지 상승했다가 4만 원선 그리고 무너지고 현재 3만 원선 정도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3만 4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손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여태까지 주신 종목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모멘텀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이슈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고요. 앞으로 기대감 때문에 더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오늘 매도했고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121선과 지금 지지적 라인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자리입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3만 5천 원 부분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에서는 전략 매도하신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로 가면 정고로 돌파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좀 단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목표가는 3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종목은 좋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순구르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NDD 재료는 좋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기대감 더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설명과 함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6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매수가 3만 8천 원 비중 20%인데요. 완전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매수가까지 다시 오는 게 가능할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풍산 작년 3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4만 원 선 가까이 터치를 했었는데 정말 매수가가 좀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3만 5천 5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풍산은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회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이 우리가 사실은 본전을 찾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질문 주시는 분들 대부분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아무리 잘 가도 기다리면 대부분 다 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좋지는 않고요. 풍산의 두 가지 모멘턴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구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예를 들면 구리마스크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상 관련된 테마로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산 테마주로도 두각을 받고 있는데 제가 왜 본전 매도 전략을 드리게 되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방산주라든지 소재 기업들이 좀 탄력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3,500원에서 지금 39,000원이 3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거의 목표치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목표치까지 왔기 때문에 본전 매도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풍산 같은 종목은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돌림 현상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간 가치와 기대 가치상 조금은 정리하신 전략도 나을 것 같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풍산은 구리 그리고 방산 관련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좀 충분히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시기보다는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동화원 매수가 1,350원 비중 20%입니다. 2년 넘게 들고 있다가 추가 매수에서 낮춰진 단가입니다.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사주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연대가 대주주 견제를 위해서 경영 참여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주 동화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현재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13%까지 오르면서 이제 승리는 매수가를 한번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굉장히 좀 2년 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주 그룹주들이 소액주주 연대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모멘텀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최대주가 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결권을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감사위원이라든지 감사 쪽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견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승계 과정이나 이런 로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소액주주 연대가 발족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다만 다양한 부분으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 충분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지분 추가 매집이라든지 지분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 구간에서는 매도를 한 번 하셨다가 재접근 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소액주주들이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경우에는 한 번 매도하시고 재접근 하시는 전략이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전 매도 전략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100원 제시드리겠는데 어쨌든 워낙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보시고 나오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조 동화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 나중에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손절가는 1,1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9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매수가 3만 800원, 비중 55%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절을 해야 할지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한항공은 좀 여러 가지 이슈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백신 접종 시작되면서 여행 그리고 항공주들도 함께 많이 움직인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매수가가 높으실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3만 원선 하회하고 2만 7,3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3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좀 55% 크신데 이거를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대한항공이 아마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M&A와 구조조정과 합병 이슈가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하냐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과정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냐면 비교될 수 있는 게 분명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아크라든지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항공 이슈는 분명히 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치열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저울질이 더 좋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대부분 회사가 합병과 과정을 겪을 때 쉽지 않은 로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도하시고 재접근 하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저 항공주 좋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외 직배송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슈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독점적인 항공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리는 매도 나중에 다시 2만 원 밑에서 매수 이렇게 전략 드리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한항공은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항공주 자체는 좀 긍정적이지만 합병 이슈가 좀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후 재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5일 매수가 8만 7천원 비중 15%인데요. 유가 상승 및 수소사업 투자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매도가와 시점이 고민되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정유주들도 함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S5일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7만 원선 아래에서 움직였는데 현재는 거의 9만 원선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투자 사업 부문 이런 이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S5일은 앞으로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5일은 요즘에 광고가 좋은 기름입니까? 라는 광고도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최대 주주가 아닙니다. 아람코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100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5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을 때는 언제든지 매수 포지션을 취해도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관점에서는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8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S5일은 약간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오면 또 수고록이 이루어지고 또 급하게 올라오면 수고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자리 매도 나중에 8만 원 이하 매수 이렇게 포지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5일 지금 구간에서 좀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승부르기를 하고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다시 접근해보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29만 3천 원의 매수에서 비중 15%입니다. 매일매일 하락만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한 61선 부근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25만 원, 오늘도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과의 그런 소송 이슈도 있었고 좀 테슬라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매도를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일단 SK이노베이션 종목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어느 정도 화합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대 전기차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LG화학, 삼성, SDI, SK이요. 맞습니까? 정확히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아나운선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워낙 후속주자의 흐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밀봉이 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이라면 가치평가를 봤을 때 시총이 한 40조까지 가도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한 35조까지 가더라도 저는 그래도 높지 않은데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시장 이야기 드렸듯이 기존 주력주나 주도주가 좀 눌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치 좀 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너라운드 함께 나온다면 37만 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홀딩 전략 제시를 드리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다소 힘드실 수 있겠지만 긴 흐름상에서 SK이노베이션 언제든지 터너라운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길게 봤을 때는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충분히 37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SNS 택 매수가 36,250원, 비중 5%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걱정이 됩니다. 더 매수해도 될지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SNS 택 OLED 관련 주, 반도체 장비 부품 주로서 최근에는 작년쯤에, 작년 8월쯤에 고점을 찍고 오늘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최근에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가 33,1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비중 5%라서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IT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 받쳐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작을 때는 추가 매수 로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OLED, IT, 결국은 코로나 치료 이후에 퍼스트 코로나에서 두월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흐름에서는 저는 더 떨어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추세는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한 3만원 이하 제가 볼 땐 2만 8천원부터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 전략이 지금 바닥부터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N분의 1 차트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만 2천 8백원이 약 50% 구간입니다. 그래서 50% 구간에서 두 번 반등이 나왔고요. 그런데 50%가 재터치했으면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2만 2천원과 3만 2천원 중심값 정도 구간 그래서 2만 8천원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게 되면 고기가 충분히 37.5% 정도 구간이거든요. 37.5%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재반등이 나왔을 때는 4만 3천원에서는 전략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아직은 하방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에 비해서 고평가가 됐고 추세가 현재 좀 무너져 있다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3만원 이하 2만 8천원 부근에서 좀 고려해 보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목표가는 한 4만 3천원 정도로 잡아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와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문의를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황주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키움증권 매수가 15만 5천원 비중 50%입니다. 충동 매수했다가 아직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키움증권이 1월 11일쯤 16만 7천 5백원 고점을 찍고 나서 2월달에도 한 16만원 선 가까이 갔다가 그 이후에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12만 2천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키움증권 최근에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키움증권이 최근에 광고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영웅씨를 해가지고 누구냐고 굉장히 그러면서 친숙하게 더 시장 겸위를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하락은 끝났다라는 거죠. 증권사 쪽 입장에서도요.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었고 그게 미리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1일에 충분히 주가 상승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바닥,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금요일자에 나왔습니다. 금요일자 저가를 이탈하면 이제는 손절라인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7천원을 손절라인을 잡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다시 터너라운드 하게 된다면 21선이 무너졌던 자리인 13만 9천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13만 9천원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가가 존재한다라는 부분 11만 7천원 손절가 잡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워낙 가파르고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또 과감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주, 은행주, 금요주는 타이밍을 놓치면 또 3, 4년 동안 안 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빠른 판단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증시의 화랑이 좀 끝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최근에 지가가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손절가 11만 7천원, 목표가 13만 9천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4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매수가 1만 9천원, 비중 50%입니다. 계속 들고 가야 하는지 손절하고 나와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좀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1만 6천 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만 9천원에 50% 매수하셔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대원제약 손절해야 되나요? 사실 제가 이제 좀 잘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데 정말 안 가요. 이게 제일 얄미운 종목이거든요. 대원제약은 영업익도 잘 나오고 보청기, 순환기 다 좋은데 일단 주식이 시장에서 잘 두각을 안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3배는 올라왔습니다. 8,900원에서 3만 916원까지 3배가 올라왔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세 여름 때문에 같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주들은 3, 4월에 이슈는 하나 있습니다. 암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 이슈들이 있으면 암에 관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주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워낙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저항 구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0원에는 50% 구간입니다.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14,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어차피 종목 자체는 펀더멘터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시더라도 19,800원에 매도하시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최근에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한 3, 4월쯤에 여러 가지 학회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부분 전망드렸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목표가는 19,800원 정도로 잡아드렸고 손절가 14,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셀 매수가 49,000원 비중 30%인데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서 걱정이 큽니다. 반등 가능할지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그룹주들 동반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차익시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4만원 선 초반대 저점 4만원 선 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모습이네요. 저분간 녹십자셀 계속 하락 추세에 보이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반등 가능할까요? 네, 이 종목도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데 안 가는 얄미운 종목입니다.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녹십자 그룹주들이 혈장치료제 이슈가 있었죠. 혈장치료제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 중 유전자 가위라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가 뭐냐면 어떤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만 딱 가위로 자르는 겁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손정희, 쿠팡을 투자한 소프트뱅크 대표죠. 소프트뱅크 회장인데 그 녹십자셀이나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이슈는 지금 손정희 씨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서 선을 하온 다음에 추가 상승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지 안 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5만 8천 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 구간은 만약에 하신다면 4만 원 밑에서 25%가 밑에서 매수한다면 5만 8천 원에 매도할 때 조금 더 큰 폭의 수익이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그룹주들,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가위 두 가지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닥권에서 충분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고 목표가 5만 8천 원으로 좀 길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천천히 보유해 보시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에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35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인터택 매수가 4,040원, 비중 20%입니다. 손실이 큰데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화인터택은 디스플레이 부품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최근에 한 2, 3주간 좀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가는 3,215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기다려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은 기다려도 될 종목 중 하나는 든든한 백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든든한 백이 최대주의 효성화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두각받을 수 있는 이슈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도 굉장히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아깝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종목 자체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4,800원 정도까지 5,000원의 저항이 많으니까 4,800원까지 긴순으로 좀 보시면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관련해서도 두각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800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900원을 제시드리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기다리셔서 4,800원 매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되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설명드렸고요. 목표가 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 제시드렸지만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화학 매수가 1만 3,200원 비중 5%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종목 선택 잘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1만 3,200원 최근에 지난주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분할로 매수를 하시려고 5%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수화학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통적으로 화학주들이 저PBR 정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기 화랑기대감과 함께 상승을 했는데 최근 유상증자를 했던 부분이 멀지 않습니다. 2020년도 8,9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고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재반등하더라도 목표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비중이 작은 관점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의견이 좀 더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을 때 기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작다면 더 큰 종목이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안전한 종목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종목 교체 의견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화학은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제시해 드렸으니까 관련된 분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2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매수가 15만 3천원 비중 35%입니다. 너무 빠져서요. 향후 단기 및 장기 전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SK바이오팜 최근에 좀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그때 당시에 17% 넘게 좀 급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좀 역배율로 좀 하락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10만 5천원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1%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전문가님 SK바이오팜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별로 기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본질의 가치는 잡아갈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금을 많이 써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고 제약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SK입니다. 그래서 SK그룹즈들의 장기적인 플랜은 너무나도 잘 짜여져 있고 오히려 녹십자보다도 자금납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제약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규 상장한다는 모멘텀과 함께 잠시 재료 소멸, 그 다음에 어떻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과 상대적 비교 이 부분 때문에 눌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바이오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뇌질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흐름상에선 다시 20만원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20만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보호의 수 물량 매도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약세 흐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적인 차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한 9만원까지는 열려있을 수 있고요. 그 대신에 길게 흐름을 보게 되면 다시 목표가 20만원까지 참을 수 있으니까 좀 긴 흐름에서 이 종목 접근하신 전략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팜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목표가 20만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 같다는 부분과 함께 설명드렸으니까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닉글로리 매수가 3,200원, 비중 100%입니다. 비중이 큰데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걱정이 큰데 매수가까지 원금 회복은 가능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닉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코닉글로리의 첫 번째 게임, 여신전쟁이라는 게임이 일본에서 좀 출시하고 나서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게임 사업에서 연매출 450억 원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이분은 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이시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닉글로리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정총이 있었습니다. 정총이 있었고 게임 사업 목적 추구가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사실 회사가 보안회사였고 게임회사로 변했는데 정관상에서 게임 목적 추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게임 사업에 대한 진행이 1번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뮤조이가 최대 주주입니다. 뮤조이가 최대 주주인데 뮤조이 같은 경우는 몇 주 단위 초상은항이 있는 최대 주주로 있는 대규모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시너지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게임주들이 BBIG 중에 가장 핵심 사업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굴뚝 없는 사업의 핵심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저는 가치평가를 꽤 높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1200억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평가 아까 420억의 매출액인데 이제 게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연속적인 게임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판호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 판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를 통해서 중국 업체에 대한 역수출이라든지 혹은 일본 시장의 확대까지 연결된다면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가치평가로 보게 되면 지금 과거의 게임업체들을 봤을 때 한 5천억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정고 돌파 이후에 만원까지 상승 모멘텀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여유롭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게임주들 특히 실적이 나오는 게임주들 핵심상은 그겁니다. 실적이 나오는 게임주들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 결국은 본질의 가치는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정고 돌파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흐름상에서는 아마 만원까지도 지금 여기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좀 오픈을 했는데 그런 과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됐을 때는 지금 지지와 저항 과정에서 1,8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무난한 흐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닉클로리는 이제 게임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게임 사업에 대한 실적 관련된 기대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전 고점을 돌파해서 길게 봤을 때는 만원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2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M&T 매수가 19,900원 비중 10%인데요. 계속 계단식 하락이에요. 버텨도 될까요? 물타기라도 해야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3강 M&T 풍력 관련주로 올해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1월 6일에 2만 3,600원까지 상승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은 만 4,8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61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3강 M&T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그린 뉴딜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우리가 또 그린 뉴딜을 좀 약하게 보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또 여유로워서 그린 뉴딜을 또 강하게 보고 이런 관점인데 풍력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 현재 시가 종액이 5,400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0억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만 4,800원에서 정리를 하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중바닥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무너지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인데 지금 저점 라인이 만 3,200원 손절 라인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도하시고 타종모로 교체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 잡고 가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 3,800원 손절 라인 잡고 목표가는 만 7,500원까지는 제시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약간은 수급과 이슈일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적인 평가는 좀 다소 어렵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 저점 이탈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만 3,2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만 8,000원 이상 정도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과 이슈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위주로 잘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2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매수가 2만 3천원에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인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손실을 줄이면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BH 2월달, 2월부터 지금까지 좀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몇 달간은 횡보를 하는 모습이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BH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BH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폴더블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폴더블폰 보너스 보니까 다 좋은데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볍게 하냐는 좀 다시 한번 제가 해드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고민을 아마 회사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BH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좀 보는 부분은 바닥은 찍었습니다. 지금 바닥 찍고 턴을 하온다고 있는 모습인데 목표가가 조금 이 종목도 좀 두 배밖에 안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종목이 느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22,000원에는 전략매도 의견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22,000원 드릴 것 같고요. 손절라인을 본다라고 하면 저가 이탈하지 않는 선인 17,300원 선에서 손절라인 바꿔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 지킬 수 있느냐 여부가 탄력의 중요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